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전체주의 국가에 맞서는 민주국가들은 항상 어려움을 겪습니다. 한쪽은 재임기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없고 다른 한쪽은 4, 5년마다 항상 선거를 거쳐서 재임을 확인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전체주의자들은 일관되게 자신의 목표를 수십 년에 걸쳐서 밀어붙일 수가 있습니다. 7월 9일자 언론은 북한이 7월 8일 김일성 사망 25주년을 맞아서 대대적인 행사를 했다는 그런 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날 노동신문은 최고영도자 동지의 영도에 의해 공화국의 전략적 지위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기서 전략적 지위의 변화는 핵무기 완성과 핵보유국 진입을 뜻합니다. 북한의 핵무기 완성을 노력하는 동안 한국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로 정권이 교체되어 왔습니다. 미국은 클린턴 정부, 오바마 정부, 트럼프 정부로 정부가 변해 왔습니다. 미국의 역대 정부는 손을 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든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1994년도 클린턴은 영변 핵시설 폭격을 구체적으로 검토했기도 했고 2001년도에 취임한 조지 WFC는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김정인 정권 자체를 교체하려는 시도를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오바마 역시 협상과 공격을 모두 다 검토했습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의 이 같은 노력을 통해서 깨우친 진실은 북한은 협상 대상자로서도 힘들고 아울러 무력을 사용해서 정권을 교체하는 일도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김정은의 현재. 김정은은 시간은 자신의 편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뒤를 던던히 봐줄 것이고 이제는 김정은의 손에 미국 카드까지 갖게 됐기 때문에 중국 주로부터 더 많은 양보와 지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정은은 판문점 3자 만남을 통해 트럼프의 비핵화 의지가 과거 같지 않구나라는 그런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2월 28일 날 미국 하노이 회담에서 트럼프의 입장은 상당히 단하고 강경했습니다. 문건화돼서 전달된 상황은 북한의 핵무기와 핵물질, 미국 반출 등 북한 핵시설과 화학 및 생물학적 프로그램, 탄도미사일 등과 관련 시설의 완전한 해체였습니다. 한마디로 주장하면 북한 핵무기를 미국으로 넘겨라 하는 그런 문건으로 된 요구였습니다. 아주 강력하고 단호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문점 해남이 끝난 다음 워싱턴에서 터져 나오는 이야기는 북한 핵 동결론입니다. 북한 핵을 인정하고 물론 공식적으로 미국 정부는 이를 강력하게 부인합니다. 여전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핵 폐기에서 동결로 선회하였다. 이런 주장이 꺼지지 않습니다. 미국 행정부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동결론으로 간 적이 없다. 이렇게 단호한 입장을 표명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워싱턴 이론의 의견은 트럼프 행정부가 동결론으로 선회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소문이 무성무성 이렇게 생겨나는 그런 실정입니다. 20년 4월은 한국 총선이 있습니다. 2020년 11월은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김정은 이 기간 동안 묵시적으로 핵 보유 인정을 받으면서 제재면에서도 상당한 양보를 얻어낼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두 번째입니다. 질문. 문재인 정부 어떻게 할 것으로 보는가. 가설이기 때문에 틀릴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나 제가 갖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총동원해서 저 나름대로 가설을 세워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총선 패배는 레임덕을 뜻합니다. 따라서 필사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탈출구를 찾아 나선 상태입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총선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인가. 나아가서 대선까지 승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그 무엇이 어디에 있는가. 어떻게 선거를 이길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는 회심의 카드는 두 장의 카드입니다. 한 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승사시키는 것이고 다른 한 장의 카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시키는 겁니다. 파급 효과는 두 번째가 첫 번째에 비해서 작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카드도 대단히 위력적입니다. 철저하게 야권을 분열시킬 수 있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카드가 바로 박근혜 석방과 더불어 사면입니다. 판문점 3자 해동을 통해서 문 대통령은 첫 번째 카드의 승사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서울로 초청하는 겁니다. 이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은 판문점 해동이 끝나고 나서 가졌던 7월 2일 날 국무회의 발언입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에는 어디에도 핵은 없습니다. 오로지 평화만이 있습니다. 북한과 미국 정상이 군사 분과층에서 손을 마주잡았고 미국 정상이 특별한 경호 조치 없이 북한 땅을 밟았다. 문서상의 서명은 아니지만 행동으로 적대관계 종식과 평화시대 시작을 선언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묻어난 표현입니다. 이제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추진할 때가 됐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정치인들은 본능적으로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차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라의 앞날에 중요한 것 그런 중장기적인 것이 아니고 단기적인 겁니다. 자신의 정치적 승리, 정치적 이득에 중요한 것을 희한하게도 잘 알아차립니다. 항상 나라의 이익이 되는 중장기적 이득과 그 다음에 자신의 정파의 이득이 되는 단기적 이득은 충돌할 때가 굉장히 많죠. 나라의 앞날에 중요한 것과 자신의 정치적 승리에 중요한 것 이 두 가지가 충돌한 사례입니다. 현재 정부는 북한의 심기를 거슬리지 않게 해서 호의를 사기 위해서 피눈물 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그만 사건이라도 북한의 심기를 거슬리지 않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쌀 5톤을 지원하고 또 추가적인 그런 계획을 세운 것이라든지 북한의 어선이 삼척왕의 입항 이후에 처리 과정에 보이는 행동이라든지 하나운 20주년 행사 취재 거부와 조용한 행사를 하도록 만들었다든지 그 다음에 미국이 6개월간 계속해서 유엔사 한국 역할의 학대를 주문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국방부가 머무르거리는 거죠. 여기 이제 기사가 나와 있죠. 미국이 계속해서 유엔사 역할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늘려달라 이런 요구를 계속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절하는 겁니다. 눈치를 보는 거죠. 국방부조차도. 아마도 지금 전 부채의 음명이 내려서 질 것입니다. 일체 북한의 심기를 거슬릴 수 있는 일은 하지 말아라. 이 정도에서 거치면 좋은데 문재인 정부는 여기서 거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는 북핵 전면 폐기에 동의하지 않음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바드론으로 무리를 빚기도 했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하고 세계 통신사들하고 가졌던 인터뷰에서 그런 거 있죠. 단계적 건은 북한 핵 해법. 북한 핵 위기 해법은 일관되게 한국 정부는 단계적 접근과 병행적 접근을 선호합니다. 공식적인 미국 방침하고 다릅니다. 바로 그 방법만이 자신들을 정치적 승리로 이끌 것이고 선거에서 이기도록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핵 문제 해법은 대한민국 정부의 해법과 아주 유사합니다.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해법이. 심지어 자파 진영의 인사들 가운데는 민족의 핵이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드물지 않습니다. 그들은 북한이 전쟁 지속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북한의 핵무기를 실제 사용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통일 외에는 그것이 한국의 것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내놓고 자신의 입장을 드러내지 않지만 핵이 있으면 어떤가? 이런 입장을 갖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핵 있는 평화 내놓고 이야기를 하지 않죠. 그러나 핵 있는 평화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핵 볼모 하에서도 대한민국의 안인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김정은 서울 답판이 성사될 수 있으면 서울 방문이 성사될 수 있으면 문재인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는 평화의 시대는 성큼 다가온과 같은 인상을 보통 국민들에게 심어줄 수가 있죠. 지난해 4월에 있었던 판문정 정상회의와 마찬가지로 만일에 아주 절묘한 타이밍을 선정할 수 있다면 총선의 임박한 시점에 김정은의 서울 답방이 성사될 수 있다면 선거판을 일거에 뒤집을 수가 있는 초대형 호재에 해당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이점을 이익을 여권에 가져다 줄 수가 있습니다. 최상 일이란 것이 기대 수익이 높으면 상대방이 주는 기대 수익이 내가 많은 걸 누리면 당연히 상대방에게 많은 것을 약속하거나 양보해야 됩니다. 서로가 주고받는 것이 거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함으로써 엄청난 혜택을 여권에 주면 여권은 크게 상할 정도의 엄청난 혜택을 줘야 되는 거죠. 그 엄청난 혜택이 뭐가 되겠냐. 그것은 아마도 북핵을 인정하는 걸 겁니다. 북핵과 더불어 살아가는 한국 사람들을 약속하는 거겠죠. 북핵 동결론이나 부분적 비핵화에 동조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걸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거 있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에 거기다가 정치적 이전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얼마든지 인정해 줄 수 있죠. 지금부터 총선까지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유도하기 위해서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의 노력은 가일청 계속될 것으로 봅니다. 확신은 지금은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노력이 성사될지 그리고 그런 노력에 국민들이 표를 줄지는 앞으로 두고 봐야겠죠.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대체로 머리보다는 가슴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상황을 우리가 고려하면 김정은 서울 답방은 선거판 자체를 뒤집어 엎을 버릴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죠. 한 시문의 유력한 언론인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총선 전 김정은 답방 승사를 위해 북핵의 동결이나 부분적 비핵화 즉 핵익론 평화를 추구한다면 그것은 국민을 핵인질로 만드는 반역과 다름없다. 그러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치인에 따라서는 반역보다도 선거의 승리가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반역보다도 선거의 승리가 항상 승리의 모든 화력이 집중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앞으로 크게 상황이 반전되지 않으면 한국인들은 핵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그런 상황으로 점점 우리가 다가서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